가톨릭 매스컴 대상을 수상하신 MBC 경남 아주 축하 많이 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 작품은 이미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제목에 모든 걸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딱 두 글자에 정말 많은 뜻이 담겨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나 또 다른 심사위원들도 모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작품은 많은 분들이 또 이미 보셨겠지만 극장에서 영화로도 상영 중에 있습니다.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은 뜻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